현대차 그룹의 개편 과정에서 주주 환원 정책 등 세부 사항을 공유하라고 요구했던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이 이번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해 지주사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엘리엇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대 가속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. 엘리엇은 지주사를 경쟁력 있는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로 재탄생시켜 현재의 복잡한 지분 구조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향후 기업 가치와 투자자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국내외 주주들과 충실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